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다가 떠도 커피 없으면 뭐 마시듯이 원유를 사와도 정제를 해서 휘발유를 만들어야 쓸 수 있지 않니 알고보면 그게 아닌데 오해할 일이 진짜 아닌데 알고보면 진짜 아닌데 오해할 일이 정말 아닌데 알고보면 수출 1인데 석유가 우리 수출 1인데 그 기술이 세계 탑인데 우리의 존재 기술이 다 플랜스 혹시 우리나라 수출 1위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석유제품입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50여 개국에 50여 개국에 5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기름을 만든다 복잡한 정제과정 거친다 휘발유에서 경유 등유까지 이 많은 기름들을 만든다 그게 끝이 아니지 다시 한번 기름들을 추추해낸다 우린 아시아 1위 규모의 시설 복잡하고 정밀한 고도와 시설 가치의 창출 놀라운 추출 가치가 낮은 기름들을 고부가 가치로 바꾼다 공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이 세계 탑 클래스 최일의 유전 우리 기술이 월드 클래스 최일의 유전 전 세계가 쓰는 우리의 기술 알고보면 그게 아닌데 오해할 일이 진짜 아닌데 알고보면 진짜 아닌데 오해할 일이 정말 아닌데 알고보면 수출 1위인데 소유가 우리 수출 1위인데 그 기술이 세계 탑인데 우리의 존재 기술이 탑 클래스 최일의 유전 우리 기술은 세계 탑 클래스 최일의 유전 세계 50개국에 수출하는 우리의 소유 제품 최일의 유전 우리 기술이 월드 클래스 최일의 유전 전 세계가 쓰는 우리의 기술 두려워하니? 두려웠어? 두려워